뭐 할게 너무 많았어요 불말평가? 말에 옷도 정해야되지 아닐까요? 아 너무 빠르다 댓글이 빠르다 아이가 뭐 이럴뿐 댓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운동한 거야 굶은 거야 이뻐진 저 누구요?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니 따뜻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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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럴뿐 댓글 아 아 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가 인데 아 아 그냥 내게 웃어줘 곁에 머물러 줄래 내게 약속해 줄래 손 대면 날아갈까 벗어질까 겁나 겁나 합생대 에피소드